3대 영양소 대뜸 드는 생각이지만 치킨은 정말 좋은 음식 같아요 3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잖아 근데 봐봐 튀김오탄수화물 닭고기 단백질 기름이 지방이지 3대 영양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킨 광고입니다 이번에 처가집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신메뉴를 가져와봤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처가집에서 신메뉴로 출시한 XO 양념치킨 2마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슈프린 양념치킨 1마리 그리고 후라이드 치킨 1마리 그리고 치킨 치즈볼 레드 골드 그리고 이 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신메뉴 XO 양념치킨 치면으로 해서 소스에 버무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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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먹 fallait 제가 이 치킨을 방금 먹어보았는데요 일단은 아까 제가 배달을 딱 받았을 때도 그랬지만 해산물 냄새가 나거든요 해산물 향이 나는데 맛에서도 해산물 향이 나요 맛있는데 이거? 이거 진짜 예상치 못한 조합 치킨에서 해산물 향? 제가 방금 이 XO 양념치킨을 먹어봤는데 해산물 향이 난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양념소스가 XO가 엑스트라 올드의 약자이고요 이 소스가 해산물을 베이스로 한 최고급 소스래요 어쩐지 먹을 때부터 해산물 향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치킨이랑 해산물이랑 생소하잖아요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향 너무 좋아요 이제 향이 약간 꽃게랑 새우깡 그럼 고소한 향 해산물의 고소한 향 살도 되게 두툼하고 glaze? 뭐 ask... 좀 more 옆에 있는 치킨은 슈프림 양념치킨인데 제가 이걸 왜 주문했느냐 이 치킨이랑 XO 양념치킨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주문을 했어요 처갓집 하면 슈프림 양념치킨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먹어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슈프림 양념치킨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달짝지근한 양념 맛이거든요 근데 XO 양념치킨은 굉장히 느끼하지 않고 매콤함? 진짜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매콤함 저 같은 맵찔이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매콤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콤한 걸 더 좋아해서 이 양념치킨이 더 좋아요 제가 너무 양념만 먹어가지고 후라이드가 짜게 식어가고 있는데 후라이드에는 소금이죠 후라이드도 너무 많이 뿌렸다 소금 나눔 자 소금 뿌려가지고 연골도 딱 뜯어가지고 연골도 딱 뜯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거는 치면인데 XO 양념소스에다가 면, 라면 사리를 버무렸습니다 여기서도 은은하게 매콤한 해물향이 나요 이거 맛있다 맛있어 되게 맛있는데? 이거 엑소 양념치킨 소스에다가 면 버무려서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소스 더 달라고 하셔가지고 면이랑 같이 먹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치킨 치즈볼 레드예요 다른 치킨집 치즈볼과는 다르게 여기는 고기 안에 이렇게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요 짠 전 이거 먹어봤었거든요 저번에도 그랬지만 맛있어요 되게 밥반찬 스타일이에요 이번엔 골드 치즈볼 위에 치즈 소스가 뿌려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안에 치즈 그럼 이렇게 안에 치즈 부드럽다 부드럽다 떡이랑 치즈 팍 퍼지는데 너무 맛있다 양념도 푹 찍어서 면이랑 같이 진짜 처갓집은 개인적으로 양념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저도 처갓집에서 슈프림 양념치킨 배달 자주 시켜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후로 좀 바뀔 것 같아요 이걸로 XO로 이게 뭔가 좀 더 제 취향이 맞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좋은 맛 이따가 부르는 맛 좋은 맛 너무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먹음 비비 대뜸 드는 생각이지만 치킨은 정말 좋은 음식 같아요 3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잖아 봐봐 튀김오탄수화물 닭고기 단백질 기름이 지방이지 3대 영양소 오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 마지막! 평소에 잘 먹어요 이제 칠삭하니 와우 끝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갓집에서 광고를 받아서 맛있는 치킨들을 먹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신메뉴로 나온 엑소치킨 강추합니다 진짜 제 스타일이었어요 많이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매콤하고 그리고 약간 그 해물향 그 해물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역시 슈프린 양념치킨도 맛있었고요 후라이드랑 그리고 치킨치즈볼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처갓집에서 이번에 이벤트로 엑소치킨 양념의 비밀을 맞춰보자 라는 이벤트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엑소치킨에서 어떤 맛이나 그리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유치해보시고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선물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부터 처갓집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엑소양념치킨 쿠폰 할인쿠폰을 뿌린데요 선착순 만명이라고 하니까 빨리빨리 가셔가지고 받아가셔가지고 맛있는 치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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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